저희 집이고요. 야, 엄청 좋다. 야, 진짜 너무 좋은데. 와, 여기 뭐냐? 와, 레전드인데?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. 오! 가자! 다시 가! 이렇게 재미있는 코스가 있는지 몰랐지. 인더수받 살 찔 줄 알았는데 살 빠지겠다. 우리 뭐 먹어? 정국이 한 번 부어볼까? 찢었다. 찢었어? 야, 나 인더수비 참 좋아. ov.. 얼굴도